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빅히트 제가 최근에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닝 시즌이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결국에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종목 혹은 실적에 대한 재무적인 퍼포먼스 나왔지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종목 물론 적정 밸류를 막 논하는 건 항상 사실 적정 밸류라는 건 계속 논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가파르게 빠졌지만 그 앞전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 지수를 따라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지수만큼 적정 밸류보다 약간의 전부 다 프리미엄을 좀 받아서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빅히트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밸류 대신해서 밸류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어떤 값어치를 받았다고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싸다 내다 던져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주가가 못 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만큼 시장이 좋았는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못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죠.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부터는 엔터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엔터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좀 나오다가 아무튼 최근에 어쨌든 정배열이라는 어떤 퍼즐을 맞춰줍니다. 이제 21선, 5일선, 그 다음에 60일선 점점 이제 일자들이 채워져야 평균값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61선 같은 경우에는 이날부터 생성이 됐죠. 그래서 61이라는 이제 이평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정배열이라는 어떤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떠나서 캔들 모양 자체가 5일선을 깼으니 추세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날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빠졌는지 아시잖아요.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하락을 보인 날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도 역시나 부회 회원님들께 20만원에 최대한 가깝게 매수를 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빅히트는 우리가 실적 모멘텀으로도 가져가기 좋은 종목입니다. BTS 1분기 컴백 기대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1차는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1차 20만원 부근 2차 뭐 이렇게 해서 단가를 좀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는 좀 올라가지만 저점을 저가를 보시면요. 저가를 보시면 우리가 20만원 기준 잡고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둘, 세 번,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종가는 17만원대인데 사실 22만 5천원, 23만원을 빨리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상당히 은근히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라인을 빠르게 좀 돌파를 해주어야 추가적인 시세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짝 버벅거림이 좀 있지만 추가 시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좀 살펴보시면요. 퍼포먼스 좀 큽니다. 그렇죠? 2020년도의 잠정 실적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뭐 물론 꾸준하게 정말 고성장을 보여줬어요. 16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죠. 그렇죠? 14배입니다. 14배. 그리고 2019년도만 대비하더라도 50% 가까이 50%가 안 되죠? 한 40% 40에서 45% 사이 43% 정도 43% 정도의 전망치. 그렇죠? 컨셉 기준으로 1412억이니까 이렇게 해서 40% 가까이 영업이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따불 안 되겠네요. 80-90%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성장을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참여 여러분들. 20년, 21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고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반드시 좀 담아가자고 계속해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고성장률의 종목들은요. 길은 다 정해져 있다. 하지만 주가만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만 투자를 해주면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거의 진짜 막차 개념이긴 해요.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장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빅히트는 잘 버텨줬단 말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버티는 힘에 대한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보시면 통합 위버스로 밸류에이션 상단 개방해가지고 리포트도 나왔었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브이라이브 앱하고 위버스 위버스도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가수 뭐 이런 쪽으로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노래 듣는 건 좋아하죠. BTS 노래도 이번에 노래 직접 언급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뭐죠? 영어 가사로 된 노래 두 곡 정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항상 운전하고 할 때 꼭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신이 나고 좋고 그래서 그만큼 저도 음악을 좀 자주 즐겨 듣는 편이면서 BTS 음악도 사실 예전엔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노래 좋아요. 심지어 라이브를 유튜브로 저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아 노래를 잘해. 심지어 또 노래를 정말 잘해요. 저는 예전에 사실 뭐 누가 그렇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물론 댄스가 쓰다보니까 춤에 대한 거 퍼포먼스에 대한 거 왜냐면 노래는 뭐 짤막짤막하게 부르지만 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주다 보니 그러니까 노래가 좀 아쉬운 어떤 아이들 가수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가수들이 사실 많아요. 뭔가 약간 지금 제 점수는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사평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 저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때는 음원보다 저는 라이브를 즐겨 들어요. 그래서 BTS도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야 라이브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아 진짜 실력파구나 월클이 될 만하구나 월클로서의 가치 충분하다 준비가 되어 있는 가수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한테 욱먹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저도 우리 BTS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만 이제 1분기에 또 컴백 우리 이슈가 있기도 하죠. 막말로 YG라든지 JYP라든지 신인 걸그룹 신인 가수 혹은 기존의 가수들 컴백 이런 일정에 따라서 엔터주들은 또 그런 일정에 따라서 배우들 새로운 작품 들어가거나 그 작품이 흥했거나 이런 영화도 영화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실제로 움직여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진짜 누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강사 있어요. 그분이 뭐더라? 그 과목이 뭐더라? 하여튼 그분 여자 강사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연봉이 뭐 한 100억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0억 밑으로 연봉이 내려간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젊어보이는 여성분에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도 주가가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주가가 휘청휘청 거려요. 하루 말 잘못하면은 진짜 주가가 몇백억 천억씩 날라가고 해요. 시가총액이. 그만큼 이렇게 인물로서 하는 약간 엔터 쪽이라든지 사람의 영향이 큰 어떤 그런 기업들도 그분들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진짜 난리 나죠. 과거에 우리 아이유도 아이유씨도 그때 누구죠? 장기아 장기아씨죠. 장기아씨랑 연애한다는 썰에 주가가 한번 또 휘청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분명히 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BTS뿐만 아니라 지금 또 신규 어떤 밑에 있는 그룹들에 대한 영향력도 분명히 또 크고 위버스 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터사다 보니까 사람을 주력으로 해서 사업이 0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또 리스크나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회사 측에서는 잘 또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큰 엔터 가수가 혹은 배우나 이런 연예인이 갑자기 활동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매출원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 사실 내가 의도치 않게 나의 의도와에는 다르게 또 시장에서 갑자기 좋지 않은 기사가 뜨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훼손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이미지 뭐 저기 뭐라고 하죠?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해서 해봐야 사실 이 기업의 매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좀 잘 커버를 하겠지만 아무튼 엔터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변수라고 친다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BTS 같은 경우에 너무 워낙에 월클이기 때문에 어 한번 또 나왔다 하면 활동을 했다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정말 상당히 자극적이긴 하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2021년까지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연예계 활동은 물들어왔을 때 노저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BTS가 정말 엄청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인지도를 진짜 인지도가 하늘을 막 찌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도 물들어왔을 때 어 노저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막대해서 막 BTS를 굴려라 이런 게 아니라 어 사람이라면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서 물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노저우고 싶을 정도로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어쨌든 우리가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 BTS 팬이 아니라 빅히트의 팬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되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세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금 우리 컨센서스 기준이나 여러가지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고 실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모멘텀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돗자리 깔고 기다려야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20만원 부근에 혹시나 접근한다면 얘가 아침에도 그렇고 등락폭이 계속 이래요.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만원 부근에서는 1차 편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비중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추천 주소기에 앞서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누르면 또 취소되는구나.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사실 오늘 시세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을 띄기 때문에 아마 모든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일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담느냐.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거래가 좀 잠잠한 상태로 주가가 눌려주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시세는 나와줬지만 거래가 거의 급감하면서 급감하면서 시세가 많이 무너진 그리고 이 컴퍼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바닷건에서부터 정배열을 시도해서 나온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다. 비츠리테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덕전자 거래가 얼마나 터진 겁니까?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의 1.5배 정도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는 많이 밀렸지만 항상 그래도 호가가 좀 빡빡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 중에는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도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한 번 더 주목이 받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한 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은 많지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고서 대응을 좀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유튜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손절은 마이너스 5% 정도만 잡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을 시장이 오늘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다 뭐 이걸 떠나서 주말에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교육자료들도 올려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황 시황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패닉리스트 제가 패닉리스트 반드시 만들자 라고 했죠. 그래서 패닉리스트의 종목 일부를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물론 오늘 좀 압도적으로 좀 더 시세가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 추천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하면서 다 같이 좀 잘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수익자랑을 떠나서요. 물론 지금 이런 아래 이런 단계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파란불이 좀 떠버렸죠. 시장 상황에 맞게 이런 지금 여유로운 수익권이 아니었던 종목들은 이런 아니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안전한 상황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구간에서 수익률이 작은 상황에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주가에 대한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맞추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평균 단가를 맞추든 등등.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수익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밑에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뭐 그냥 버티는 것도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못 버티는 분들은요.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시장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케어를 해서 반드시 올려다 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요즘에 뭐 좋은 채널 많아요. 좋은 종목, 유익한 정보는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 그거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체거든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몰라요. 아, 예를 들어 우리가 회를 한 마리 회를 하나 뜨려고 해요. 예를 들어 방어다. 방어가 어디 좋고 맛이 어떻고 뭔을 알겠어. 근데 지금 회뚤 줄은 모르는 거예요. 회를 떠야 먹을 수 있잖아요. 회뚤 줄은 모르는 거예요. 방어가 맛있대. 이건 아는데 회를 뜰 줄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정보 많이 얻으세요. 요즘에. 뭐가 좋대. 이게 좋대. 뭐가 좋대. 빅히트 좋대. 방탄소년단 컴백한대. 그럼 들고서 매수해서 존버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존버하는 동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에 어때요?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뭐가 뭔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사실 주주톡 채널에서는 제가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는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리딩을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세요. 물론 의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받아가고 지금 상황에서 뭐 때문에 하락을 보였고 물론 리딩 받는다고 파란불이 절대 안 뜬다는 아니에요. 파란불이 떠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대폭락하는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이거는 당장이라도 버려야 되는 종목이다. 혹은 이번 기회라도 더 사야 되는 종목이다. 아니면 지금은 버텨도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의견을 전달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멘탈도 좀 잡고 좋은 종목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또한 리딩을 받는 장점 중에 장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물론 리딩에 대한 어떤 장점적인 부분이나 리딩의 필요성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눈이 깨고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난 딱 봐도 딱 알아 이 정도가 되시면 그러면 리딩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뛰어드셨지만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서 하긴 하는데 뭐가 잘 안되고 어렵다. 그리고 진짜 좋은 기업이 뭔지는 모르겠다. 주저하시 마시고요. 남은 좌석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시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좋은 종목들 진짜 어떻게 담아가는지 제 VIP방에 오셔서 단타소장과 함께 좀 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담아가는지 오셔서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주말에는 여러가지 교육자료들이나 제가 이번주에 올려드린 것처럼 뭐 패닝리스트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들을 주말에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한주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를 좀 계속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절대적으로 이 3개월에 하루에 5천원도 안되는 이 44만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여러분들이 저렴하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좀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오셔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이벤트 막차 꼭 타셔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